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1번부터 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61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appointment라는 단어는 제가 수업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서약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거라든지 미팅이 언제 되어있다 이런 우리가 일정을 일정상의 약속 시간상의 약속을 주로 우리가 appointment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키다 라고 해서 keep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못 지키다 그럼 break를 쓸 수 있어요 break b-r-e-a-k 그래서 되고 carry는 안되죠 com도 안되고 com 명사 쓰면 안되고 그 다음 meet는 뭡니까 충족시키는 약속을 충족시킨다는 말은 안되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24시간 전에 연락을 줘라 전화를 줘라 왜 to reschedule it 다시 약속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c keep이 되겠습니다 자 162번 일단 여러분 그 이 procedure란 단어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정 절차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ordering procedure란 새로운 어떤 주문 과정이죠 개정된 주문 과정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문 절차 여기에서는 그거를 절차를 도입하다 시행하다 라고 해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install은 설치하다 라고 해서 안되구요 그 다음에 notify는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죠 notify는 뒤에 사람 명사가 옵니다 사람 명사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fulfi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fulfill 우리 fulfill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뭐 이행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원했거나 우리가 원했거나 마음속에 바라던 것들을 달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성하다 의 개념이 좀 더 맞아요 또는 필요한 조건을 채우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주로 목적어를 뭐 dream fulfill your dream 그럼 너의 꿈을 너의 ambition 너의 뭐 야망을 다산 이런 개념이 되거나 아니면 fulfill your obligation 또는 fulfill은 뒤에 promise를 쓸 수 있어요 너가 서약한 거를 다 하다 이렇게 또는 우리가 condition이라고 해가지고 조건 여기서는 이제 우리 계약 조건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ulfill은 안 돼요 정답은 implement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mplement는 process랑 7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행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번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encounter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ncountered는 encounter가 뭐냐면 어떤 것을 만나다 라든지 주로 이제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어떤 공경에 부닥치다 저는 사실 좋은 쪽도 있다 좋은 쪽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개념에서 어떤 거에 부닥치다 어려운 일에 부닥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 여기서 abcd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지금 market pressure가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이는 뭐가 와야 되냐면 수식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a랑 b랑 c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아이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형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형식 동사는 ing가 되면 뒤에 있는 아이를 여전히 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럼 d는 왜 되느냐 d는 increasing은 1,3이 다 돼요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게 되지만 만약에 increasing the budget 그러면 예산을 증가시키다가 되고 더 increasing budget 그러면 증가하는 예산이 돼 이해했어요? increase the speed 그러면 스피드를 높이다가 되지만 d increasing speed 그러면 증가하는 스피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ncreasing은 참고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고요 이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 자리에는 증가하는 시장의 압력이죠 뭐하라는 거 그들의 서비스를 available 가능하게 하라고 어떻게? at lower price 더 적은 더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텔레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얘네가 뭐하고 있다 마주치고 있다 부탁치고 있다 시장의 압박을 어떤 시장 압박이냐면 그들의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라고 하는 시장의 압박에 경험하고 있다 또는 부탁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4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large enough 충분히 커야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간단한 건데 this is reminder reminder는 우리가 병원 예약할 때 하루나 이틀 전날에 오는 거 있잖아요 며칠 날 몇 시에 예약하셨습니다 이런 걸 remind라고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 보통 문자가 주로 많죠 또는 편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 July 2nd 그래서 7월 2일날 미팅을 위해 있는 그 공간이 또 방이 이게 뭐 된다 only large 그래서 어 뭡니까 여기 one print representative 그래서 누구냐 크긴 크는데 어떻게 각 부서에서 한 명을 수용할 정도로만 크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별로 크지 않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딱 어느 정도로만 크다 각 부서에 한 명이 올 정도로만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accommodat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 여기 그 articulate 라는 단어는요 어 이거는 어떤 것을 발음하다 말하다 있잖아요 아예 이 이 이 이 형사도 되고 말이 되는데 굳이 부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ienationate 라는 단어는 이것도 원리하다 또는 뭐 소원하다 이렇게 말을 잘 안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역시 그냥 삐랑시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쿨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165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단 이 단어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 bind 라는 단어는요 여러 개를 통해서 묶는 겁니다 묶다야 그래서 우리가 binder 라는게 있죠 여러가지 여러가지 문서들을 합본하는 걸 bind 라고 그러죠 place는 놓다구요 embrace 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에요 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거 있잖아 뭐 내가 뭐 이런 상황도 내가 안고 가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어떤 포괄하다 어떤 전전적인 것을 포괄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subject라는 단어는 보통 일단 일반적으로 얘는 우리가 어떤거를 지배하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종속시키다 이제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엘 이 엘 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among the few toy process 그래서 몇 개 안되는 거의 없는 몇 개 안되는 생산자들 사이에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embrace the concept 그래서 어 stimulate 어 Stimultaneous 뭐 이거 Stimultaneous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가지 공학이죠 뭐 이것저것 동시에 합쳐서 만들어지는 뭐라 그러죠 엔지니어링 중에서 여러가지의 부분들이 동시에 합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복합 엔지니어링 컨셉이라고 되나요 복합 엔지니어링 컨셉을 뭐하는 수용하는 그거를 포괄하는 어 그러한 어 프로세서 어 중에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몇 몇 안되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말로 해석이 좀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 이게 뭐랄까 좀 꼬이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쵸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쵸 이 회사는 뭐뭐 사이에 있는데 그쵸 어 몇개 안되는 어떤 어떤 회사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우리가 동시다발적인 뭐 인지니어링인데 그게 사실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뭐 있나보죠 그 동시다발적인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포괄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고객들이 뭐하는거 처음단계 즉 처음 메이크 디스니니까 어 얘네가 그 디자인 스테이지에서부터 저 맨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얘네가 뭐할 수 있는 결정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몇 안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시 엠브레이스가 되겠구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여러분이 접했으면 좋은 문제인데 정확히 안되시면 너무 이 문제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셨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컨셉트란 단어는 엠브레이스 할 수 있다는 정도는 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컨셉트 우리나라는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볼게요 66번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게 Attach A to B 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그 A라는 아이가 A라는 아이가 만약에 Importanc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말이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붙이다가 아니라 어떤 뭐뭐라고 여기다 믿다 요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Attach란 단어를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붙이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Attach A to B 인데 A의 형태가 컨디션이라던지 중요한 Value 가치 요런 것들을 쓰잖아요 이런걸 어디에 붙인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다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Because 얘네는 Overcome Similar crisis In the past 얘네는 이전에도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겪었기 때문에 즉 Overcome은 능가하다 또는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미 이미 끝낸 거죠 그렇죠 얘네는 이미 이 전에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뭐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이미 극복해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Will not 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 Much importance를 어디다가 얘네 경제 현재 경제 침체죠 경기 침체 리포트에다가 뭐지 않게 다 별로 거기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네는 이미 위기를 많이 넘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로 그렇게 부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왜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Attach가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이 회차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어려운 거는 그냥 간편하게 넘겨줘도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할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선 Attach가 정답이 되고요 16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Ammit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세요 얘는 생략하다 또는 빠트리다 눗 이게 그런 뜻입니다 빠트리다 생략하다 Admit은 승인하다 인정하다는 뜻이고요 Permit은 허가하다고 Submit은 제출하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제출해야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Party들은 Party라는 것은 우리가 쇠거리라고 주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별서 뭐 영순이당 그러면 영순파티가 되는거죠 당 이름이 잘 얘기 안 나가지고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파티 이런거에요 세누리하면 세누리파티 한나라하면 한나라파티 보수 아저씨들 밖에 얘기 안 나네요 아무튼 뭐 더민주파티 정의파티 이런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파티는 People로 바꿔서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뭐해라 resume cover letter 그리고 writing 샘플들을 뭐해라 보내라 그래서 제출해라 정답은 D Submit이 되겠습니다 자 168번 요것도 여러분 자 스포퍼센트 인디케이트 스포퍼센트 40% 남아있는걸 뭐할 것이다 그렇죠 will be 그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allocated 분배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어디로 to dairy farmer dairy farmer 낙농업 우리가 우유 유제품 그거 하는 농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allocated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divided 라는걸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얘는 왜 안되는가요 라고 부르신다면 디바이디드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바이디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된이란 말인데 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분리되어 있죠 그런걸 얘기하는거에요 서로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어 왜 친구들이 디바이됐다 그럴 때는 이렇게 너얼마 너얼마 할당하다는 뜻이지만 디바이디드 나누다 나누다가 맞아요 틀린건 아니에요 디바이디드 나누다라는 맞긴 한데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디바이디드라는건 형용사로 개념으로 쓰기도 하는데 형용사로 쓸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른으로 많이 쓰입니다 바랍니다 또는 뭐 부분으로 나누다라는 동사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의미상으로 맞지않고 allocate이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169번 보겠습니다 자 board of directors has determined 얘네가 뭐야 결정했다 알게 됐다 special committee가 should be 만들어져야된다 뭐하기 위해서 to research proposal 그래서 그 어떤 제안을 더 나아가서 그 제안서에 대한 그것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져야된다 라고 해서는 establis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chieve는요 달성하다는 뜻이구요 demonstrate은 보여주다 시연하다 증명시키다 이런 뜻이 되구요 agree는 동의하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established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70번 볼게요 어 일단 볼까요 음 management가 has just announced 방금 말했는데 the plan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어떤 계획이냐면 얘네 main plan based operation 운영의 주체를 어디로 문위치에서 Berlin으로 바꾸는 것 즉 relocate 이전하는 것이 정답은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eliver나 transition나 refund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1번 볼게요 171번을 보시면 eagerly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리는 열망하여 마음속으로 깊이 막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라는 단어가 그죠 어 마음속에서 엄청 원하는거 있죠 이걸 우리가 야 이거 진짜 하고싶다 간절히 열망하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간절하게야 에러이가 붙으면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 opening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개관입니다 개관 그래서 개방하는거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 보면 opening of new airport 새로운 공항에 공항을 시작하는건 뭐라 그러지 개업은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말 뭔지 공항을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거 그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인스트럭트들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인스트럭트는 교육받은 지시받은 는 뜻이구요 서포즈들은 가정된 이구요 인폼드 역시 안내받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안돼요 정답은 awaited 오랫동안 열망적으로 기다려온 답답은 B가 되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오브가 나왔죠. 원래 우리가 보통 participation을 쓰면 보통 인을 많이 써요. 어디 어디에 대한 참여. 그런데 여기선 다르죠. 누구의 참여와 함께 도시의 시장의 참여와 함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첫 번째는 오프닝 앞에 여러분 여기다가 awaited를 쓰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participation 뒤에다가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생각합니까? 인 생각을 하죠. 이렇게 오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명사일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참가 또는 그 사람의 참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2번 볼게요. 172번은 여러분 이거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 B, C, D가 다 뒤에 명사 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commitment. 우리 회사의 서약이죠. 우리 회사의 어떤 신조는 보다. 이거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여기서 to는 수부정사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일정법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다인데 to help. 돕는 겁니다. 뭐를? 우리의 customer의 problem. 오케이. 뭡니까? reserve죠. reserve. 뭐하는 거야? hey라는 거죠. within 24 hours. 그래서 reserve라는 단어는 여러분 solve라는 그런 개념은 좀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답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답을 찾아낸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답을 찾아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얘를 뭐라는 거냐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eserve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사셨어. 이건 제가 소식을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남매가 싸워. tv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라서 tv를 깨버려요. 그럼 더 이상 싸운 일이 없지. 그런 걸 reserve라 그래요. 엄마 아빠 생각했을 때 tv를 없애는 게 우리 내 딸 아들 딸이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tv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싸우는 일이.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걸 reserve라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번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이번 회차에는 어려운 문제가 꽤 많네요. 미안합니다. 아마 동서 어휘 문제라서 좀 그럴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래요. 화이팅. 하하하하. 자, in order to comply with 몸을 지키기 위해서죠. 몸을 준석해서 strict state 주의 규제를 엄격한 주의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회사는 뭐 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밑줄 한번, 밑줄 동그라미 쳐봅시다. 거기에 파트 뒤에 2 있잖아요. 2 2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subject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subject a to b 그러면 그러면 a를 강제로 힘으로 무력하게 해서 b의 상황을 겪게 만드는 걸 우리가 subject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얘네 각각의 엔진 부품들이 어떻게? mechanical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게 해야 한다. 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prohibit은 금지하다구요. discard는 폐기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안쓰려 버리는 거요. support는 지지하다인데 여기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a subject가 정답이 됩니다. 자 74번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뭐 for라는 것도 있고 드립도 한데 일단 어 기본적으로 flow라는 단어와 flow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어 flow라는 단어랑 음 드립 드립은 여러분 이게 드립 그 드립이 아닌데 우리 물방울 떨어지고 액체가 똑똑 떨어지는 걸 드립이라고 합니다. 얘는 참고로 일단 두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poor poor라고 하죠. poor가 아니라 poor라고 합니다. poor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어 우리가 b랑 c랑 d는 뒤에 다 액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b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여기서는 사실 b는 1형식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3형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흘러가게 하다가 돼야 돼. 드립은 뭔가를 똑똑 떨어지야 되고 poor는 뭔가를 부어야 돼. 근데 can에다 can을 할 수 없죠. can을 흐르게 한다거나 can을 이렇게 뭐랄까 물방울 떨어지는데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는 b이 됩니다. can은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번 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끝난 거야.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실력이 와야 되냐면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골라야 돼. 일단 뭐가 있어요. 밑줄이 그 뒤에 류카이 먼치가 있어요.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요구 조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키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죠. 이거 보면 바로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되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지 그거 뭐 밑 끝났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밑가 정답 빌드는 말이 안 되고 서브는 말이 더 안 되고 페이스는 아예 말이 안 돼. 그냥 안 돼. 하지 마. 그냥 밑 있으면 밑 고르고 끝내면 됩니다. 깔끔하게 외우세요. 밑다 리카이 멘트 그러니까 로그 조건을 충족시겠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자 176번 볼게요. 와우 얘네가 그쵸 about 4% 4%가 뭐 될 것이다 약 대략 4%가 어허 깔 것이다 즉 인상될 것이다 임금이 뭐와 비교해서 just 2% last year 작년에 2%와 비교해서 라고 해서 여기서는 정답이 compared to가 됩니다. 좋아야 됩니까? Related to는 뭐와 어 어 관련한이란 말인데요. 관련한은 말이 안 되죠. 답은 저 D가 되겠습니다. D compared to 외우시기 바랍니다. 통틀해 오세요. compared to 그쵸? 그 다음에 177번 We regret 그쵸? 우리가 뭐 우리는 뭡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인데 어 Due to increase cost 뭡니까? 증가된 비용 때문에 우리가 뭐다 Our service contract 를 뭐할 수 없다? Renew 갱신할 수 없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해요. 어 Re-opper는 다시 나오면 안되구요. 여러분 Revolve는 더 안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어 제가 수업시간에 거의 다룬 적이 없긴 하지만 Revolve는 일반적으로 일형식 형태로 쓰여요. 삼돈이 됩니다. 근데 주로 제자리에서 혼자 뭐하다? 공전하다거나 자전하다거나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는거 있죠? 그거 우리가 Revolve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78번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게 이런것들 여러분이 잘 푸셔야 돼요. 그쵸?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The Computer Technician 어디에 있는 무슨 무슨 Our pharmaceutical company 우리 제약회사의 테크니션 그럼 뭐 테크니션들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세일즈 레프리엔티브가 목적어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되느냐 A B C D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되며 근데 컨트리뷰트는 안 돼요 왜냐면은 영업사원들을 기여하거나 기여하거나 기여 안되니까 C는 버리고요 그러면 A랑 B랑 D가 되는데 뒤에 위드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D입니다. 그쵸? Provide란 단어 여러분 제가 제공하다라는 말 된다고 확인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준비시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회사의 테크니션들이 세일즈 레프리엔티브를 준비시킨다고 뭘 가지고 디테일드 인스트럭션 그쵸? 제공하다라는 말 최고 준비시키면 물건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79번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게 어 포스트란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와일은요 뭐냐면 부사절일 경우에는 주어와 비동사가 너무 같다고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된 케이스 와일 ING 형태인데 A B C D가 다 좋아요 왜냐면 다 명사를 뒤에 목적을 쓰거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리빙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떠나는 건데 비용을 떠날 수가 없어요 또는 놔두는 건 말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야 프리벤틱은 비용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불가능하죠 비용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를 방지해야죠 그 다음에 루징은 잃는 건데 비용을 잃는다는 것은 아 조금 말이 되게 이상해요 어 루징은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어떤 돈이나 이런 걸 잃는 걸 루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듀싱이 정답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죠 By 10%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가로로 가로를 쳐볼게 while부터 tempers까지 가로를 쳐서 빼봐요 우선 머릿속에서 그러면 maintaining high standard of service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서비스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 will be 이것이 우리의 priority는 최우선권입니다 앞으로 next 6month 앞으로 6개월 동안 근데 이거 뭐하면서 while이 들어갑니다 개념으로 그래서 비용을 10%를 줄이면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80번 여러분 180번 혹시 뒤에 from을 보셨다면 prevent를 바로 고려고 끝납니다 prevent a from b a가 b를 못하도록 막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 number of the unexpected obstacles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뭐다 merger with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 btc라고 하는 이 회사와 의 merger merger가 뭐죠 합병이죠 명사로 합병을 뭐한다 막는데 from taking place 일어나는 거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합병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이번에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지금부터 계속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쉬운 문제만 풀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건데 신경 안 써도 되고 우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키워드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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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